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민주통합당에게 보내주셨던 성원과 기대 참으로 컸습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소임 소중했습니다. 지난 4년의 과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그 명령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열망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에 공감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모시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에게 있습니다. 혼신에 힘을 기울였지만 국민의 기대를 받아앉지 못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90여 일은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파탄낸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민생연대였습니다. 그리고 공천과 선거운동을 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악전고토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는데 미흡했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은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한명숙은 오늘 민주통합당 대표에서 책임지고 물러나가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갑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에서 교훈을 찾고 성찰과 자기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평화시장 한평옷가게에서 새벽기사식당에서 시골장터 좌판에서 그분들의 절절한 삶의 애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민생의 아픔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할 일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서민의 웃음을 되찾는 데 저의 온 힘을 쏟겠습니다. 대표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하십시오.